현재 이번주 제이수가 15수 나왔거든요. 저번주에는 10수에서 9수가 적정했는데 이번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다 완제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. 완제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. 그러나 또 잘 모르겠다. 참고만 하시고 번호 불러 드릴께요. 1번 2번 3번 4번 7번 10번 18번 20번 29번 32번 35번 38번 41번 43번 45번 현재 지금 15수입니다. 여러분이 공부해 가지고 어 이거 뭐요 아니다 싶으면 버리시고 또 좀 일리가 있다 하시면 가져가시고 본인의 선택이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일단은 나왔습니다. 15수 나왔고 또 이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. 최종적으로 또 금요일날 정도 해가지고 바뀔 수가 있어요. 일단은 현재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15수가 방금 불러준 숫자입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죠. 참고만 하시라. 그리고 이제 어 5킬라트가 됐는데 한 3주 전에 어 4주 전인가 완제하기가 됐는데 아직 안되고 있다. 여러분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. 자 화이팅 합시다.